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화폐로 환산했을 때 43조 7천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기도가 약 8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도로교통사고 비용을 인구당으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이 85만 9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47만 5천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고용시장 희비, 충북만 웃었다라는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 자료인데요. 대전과 충남의 고용률은 줄고 실업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충북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취업자와 고용률이 함께 늘었습니다. 세종은 고용률이 전년 동월과 같았으나 취업자는 0.1% 줄었고 실업률도 0.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어서 중도일보입니다. 충남도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이 올해 충남술 탑10을 선정했는데요. 총 30개 양조장 44개 제품이 참여한 가운데 일반인과 전문가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탁주 1종, 과실주 1종, 약청주 4종, 증류주 4종이 뛰어난 맛과 향으로 충남 대표 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정된 제품은 양촌 생막걸리, 해미흡성 딸기 스파클링 와인, 한산 소곡주 생주, 천안 호두주 중입니다. 충남 HR 어울림협회 발대식 소식도 함께 전했는데요. 한국기술교육대와 충남지역 우수기업체 40곳이 네트워킹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 등 지역 발전을 이끈다고 합니다. 한계대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단은 기업 경영관리의 전문성 도모와 더불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인재 발굴 및 양성 교육 지원 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끝으로 충청투데이 보겠는데요. 천안시가 지역 대학 등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11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지역의 11개 대학과 글로벌 외국인 유학생 인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기적인 협력 관계 속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조와 취업 지원에 힘쓸 계획인데요. 올해는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청년 12명을 기업과 연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신문들 살펴봤습니다.